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낼 새해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렘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렘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천여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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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